현실이였으면 오 올라가나? 올라가나? 우린 갈 수 있어 제가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돌아갔는데 아 넘는다 아 진짜 힘들다 네 먼저 도착했습니다 차 너무 빠르다 차 너무 빠르다 저 먼저 도착해서 저 먼저 도착해서 잡고 있을게요 어딨어 합전탄창 어디서 가죠? 일단 천탑 잡았어요 일단 천탑 잡았고 아 여기있다 찾았다 여기 밑에 적 아니 님들 견학 오셨어요? 왜 적을 안 잡으세요? 오 적 잡는 것보다 일단은 저는 저거 잡는게 먼저였으니깐요 여기 적 있었는데 열 영상 저전경? 오 시범? 뭐해 그거 얻었잖아요 저희 아 맞다 그랬지 어 헬기 있네 헬기 타고 갈까요? 경기관총 네 경기관총 얻었어요 한번 써볼까? 와우 갑시다 이제 다음거 다음거 어디? 다음거 노란색 가시죠 노란색 탈컷 파괴 탈컷 파괴 유탄발사기 오 유탄발사기가 업글되네 유탄발사기 어 유탄발사기가 업글되네 유탄발사기 아 비싸는데 너무 어딜 요거 낙하산으로 내리죠 아 우선 더 높여주셔야죠 알아서 높여드릴겁니다 흫 저 저거 운전자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며 꼬라박을겁니다 그냥 흫 아 저 진짜 인성이 진짜 인성 좀 고르게 갑시다 버스 기사 아저씨 기분 나쁘게 하고 택시 기사 아저씨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요 어? 가시네? 저는 그냥 착륙할게요 그냥 착륙할게요 1기 어차피 이동수단 또 새로 해야되니까 그냥 바로 수직으로 떨어져버리대 오케이 이거 뭐죠? 작동 2,2 눌러서 한약 먹고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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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5초초 동안 이 시간 동안 버티는 거가 보네 이 시간 동안 버티는 거가 보네 야 이쪽 탱크 탱크 컷 탱크 컷 네, 우리 호스타드 탱크 겁나 많이 온다 괜찮은데 부족해 저 위에는 접을 테니까 밑에 잡으세요 하옵으로 하니까 그 상대방 죽여버리면 아 모이네요 그냥 하옵으로 하니까 프레임 드랍은 없는데 뭔가 움직일 때마다 뭔가 움직임이 딱딱 딱딱 딱딱함 또 온다 또 온다 저쪽에 있네 어디서 오니 밑에서 밑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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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운전자 컷 운전자 잡았어요 와우 경기관측 위력이 진짜 장난 아니네 밑에 밑에 어디다 어디야 위에 다 잡아 다 잡아 여기 있는 거 타시죠 여기 헬기 헬기 헬기요 헬기요 네 아 뭐야 이거 아 알았으니까 그만 좀 말해 야 야 너 뭐야 너 뭐하는 거야 너 아 다시네요 장탄수만 장탄수만 채우고 가시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거를 채우고 가야지 저도 총을 줘 아 이거 상대방이 상대방이 떨권무기도 저거를 취급해주나 가지고 있는 걸로 근데 우리 3명인데 에이아이 한 명 어디 있었나 몰라요 몰라요 안 나오네 그러보니까 아 나 권총 권총 좀 얻고 싶은데 레이디 킬러니 그래서 안토니오를 물리치십시요 라는데 그거 잡으러 가요 그럼 안토니오를 물리치십시요 캐스트 계속하다보면 되나보네 콜타바울에 도달하기 안 나와요 아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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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주차를 누가 이렇게 해놨어 진짜 헐 주차가 크기지같이 해놨네 진짜 아 아 아 저기 있잖아 와 빡사다 주차를 거의지가 취했네 드리프트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안 돼요? 일직선으로 내려가요? 그거 리글이에요 리글 불법이에요 불법 잠시만요 저렇게 차선로 변경해가지고 차선로 넘어가서 불법이긴 한데 5% 5% 터진이기 다했는데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녀誒 아직 안타지 우와 진짜 대박이다 후진으로 감 이게 터질거 같거든요 슬슬 내리면 되나요? 근데 여기 주변에 차량이 없어요 저를 믿으세요 불안하거든요 그지그치 나무를 심어 그지그치 나무를 심어놨네 나무 누가 심어놨어 저를 믿으세요 아니 어디로 가요? 믿으라는데 어디가세요? 이거 지금 침수 차량에다가 뭔 차량이야? 사고 차량이네 저기요 저기요 운전자 똑바로 해주시면 안돼요? 물론 좋거든요 택시 아저씨들 다 지름길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지름길로 베테랑 아저씨들 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신지 몇 년 되셨는데 저항구 차량이에요 여기 사신지 몇 년 되셨는데요 저희 온지 3일 되나요? 아이씨 여기는 이렇게 가는게 더 빠릅니다 오른쪽에도 길이는거 아닌가요? 오프로드 길이 있는데 여기 딱 바로 여기 이렇게 갈거거든요 차가 차가 꾸져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네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차 엔진 마력 좋네 이게 뭐 드라이버의 실력이에요 아 마력좋다 마력좋아 마력좋아 드라이버의 실력이에요 실력 아 실력인걸 알겠는데 뒤에 방구 차량 따라오거든요 빨리 가져주면 안되겠어요 왜 해라 같으지 빨리 다 내리죠 이게 어디서 깜빡기도 안키고 여기 차차차차차차차 차차차 갈아타시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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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먼저 탈래요 잠시만요 일단 가서 결정하자 드라이버가 과자의 비디오 명령이 부족한게 뭐냐 위에 위에도 있는데 여기 위에 위에도 있는게 차 여기 위에도 있거든요 이거지 뒤에 타세요 싫은데요 뒤에 못타 딴거 타죠 이거 차 터트리고 아 인성 이거 경기관총으로 좀 터트려줘요 경기관총 뺐어 트렁크 탈 수 있는데요 트렁크 탈 수 있는데요 트렁크 탈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오르기밖에 안 눌렀어요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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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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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서 타죠 이거 빼서 타죠 뭐야 아 가대 싸울 줄 알았더니 뭐야 뭐하세요 님 내려요 내려 내려 아 아 이거 뻥청이야 이분들 인성이 왜이래 이만 사는 사람들 다 미쳐 돌아갔어 힐을 터는거 힐을 터는거 아니 미쳐 돌아가네 오 짝짝짝짝짝짝짝ować 으헤헤헤 이거 타죠 이만 타죠 대준사랑이 이에요 아이씨 소루탄 누가 던지 아하 와 뺑소리 미쳤다 와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아니 방구 차량을 또 왜 뺏어요? 탈게 없으니까요 이거 털었잖아요 그거 뒤에 안타지잖아요 타지는데 타져요 뒤에 타져요 안타져요 이거 뒤에 안타져요 아니 그러니까 아 저 차려 와 이거 안타졌네 이거 타시죠 미니건 되게 재밌는데 네 님들 님들 네 혹시 그래픽카드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안 높아요 저 아니 그 아이 인성 오셨다 제일 인성 쓰레기는 여기 있네 아니 아 그냥 가요 그냥 꼬라 박아버립니다 진짜 꼬라 박을거에요 그냥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 빨리 가 호밀님 저 보여요? 저 나온거 보여요? 아 네 보여요 살짝 보인다 어 여기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저기 쓸거가요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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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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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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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교회까지 그냥 직진하 딴거 없어 교회까지 직진하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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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쏘죠 안 저기야 저기야 저기 뒤에 안 보이거든요 내리세요 그냥 교회까지 직진한다니까요 칼칼칼칼칼칼칼 on 잠깐 뭐야 여기 언제 적 있었어 시벌 시작 소디님 나 소디님 탈모님 잘가요 전 안죽습니다. 제가 호미님인 줄 아세요? 진짜 안죽으셨네. 아 뒤에 있었는데 저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다 치료 안시켜줄래요? 응 임무 완료. 아 저기요. 인성이 진짜. 아 진짜. 임무 완료 임무 완료. 제가 호미님인 줄 아세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는지. 어디서 쏘지나 지금. 여기 밑에 밑에. 컷. 한 명 더. 컷. 한 명 더. 컷. 오케이 가요 가요 가요. 끌고 가요.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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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요. 안죽어요. 달려요. 위에. 부품 부품 부품. 무기. 휴직 그립. 그리고 여기 그거 있어. 식량. 거기 좀. 오케이 갑시다. 잠시만요 승량. 차량. 식량 여기 있다. 탄약. 탄약. 탄약 또. 탄약 또. 탄약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여기 탄약 있어요 여기 있는데. 한 명 더. 저기 이럴비. 공기. 공기 아기것. 완전히. 공기. 깃어하지마. 근육. 공기. 스토리. 공기. 타시죠 그거 어차피 우리 많아서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터뜨려 빨리 와요 오세요 오세요 뻥소리 뻥소리 합니다 진짜 빨리 타 스케일 7개 미션 어디? 미션 정원으로 다음 미션 다음 미션 여기네 오케이 갑니다 겁나 머네 헬기 없나 근처에? 근처에 여기 있어 헬기 없지 그냥 가 헬기 없지 깜짝이야 이게 있잖아요 이게 꼈는데 꼈는데요? 꼈는데요?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꼈어요 반동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GTA 3개가 아니거든요? 나할게요 밀어봐요 흔들려자에요 흔들려자 아니 무슨 흔들려자다니고 뭐야 이게 저거 잡아 저새끼 잡아 저 차량 잡아 저새끼 아니 쫓아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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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량지원 못됐어 저새끼 쫓아 헬기가 어디랬죠? 저기 앞에요 쭉 가야되요 뭘 봐 이거 사 뭘 봐 이거 사 인성 오셨다 어디서 눈을 불입니 이건 뭐하고 있어 이건 인성 오셨다 진짜 너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 큰 그림이에요 미션 앞에까지 갈려고 아우 왜 걸어다니세요 어 저기 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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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들 사람죽이고 그냥 미션지 앞으로 오세요 차있는데 여기도 그게 있네요 잠깐만 뭐야 비켜임만 잠시만요 저 헬기 구했거든요 헬기 타고 갈게요 한번 오세요 코밀린 죽이셨는데 제가 죽었다구요 제가 죽었다구요 아닌데 죽은걸로 써요 일로오세요 그냥 일로오세요 저 헬기 보이셨요 헬기 보이셨요 아직 안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로오시라구요 헬기 타러 왔다구요 그냥 싸버릴까 헬기 그냥 부숴버릴까 저거 싸서 아니 뭔 인성이 그래요 여기 여기 오세요 가요 아니 쏘드님 안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발로 차서요 발로 차서요 발로 차서요 오케이 헬기 부숴버렸네 아 다 부셨다고요? 아 인성이 진짜 빠진다 있던 쓰레기 헬기 부숴버릴거야 아니 아니 빨리 내려오시죠 그러면 우셔 미친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내려 내려 미친 오케이 갑니다 다 따졌죠?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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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 저 그런거 신경 안써도 돼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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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못 맞춰요 얘네 잠시만 이거 너무 낮게 다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불안으로 하거든요 저 저 내릴 준비하고 있을게요 일단 아 그러면 낙하산 목표계 더 낮게 날아야겠다 어디가면 낙하산을 펴려고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빨리 아 진짜 아니 아니 어디 낙하산을 펴려고 커튼수저 고리지 맙시다 이거 머리 스타일 머릿속도 바꿀 수 있네 계속 아 진짜요? 네 클베라 그런가 아니 그냥 다 바꿀 수 있는거 아니 아니 탈모니 그냥 겁좀 줘봤어요 진짜 아 뭐하시는거죠? 이렇게 게임해야 재밌죠 여기 저기 있어요 돌아갈게요 들어가갈게요 착륙합니다. 낙하슨 피지 마세요. 착륙. 연병장에 착륙합니다. 연병장이라 하긴 너무 좁지만 연병장에 착륙합니다. 여기 위험한 지역이래요. 왜요? 몰라요. 바로 적대하는 공격팀이 있다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빨리 와봐요. 다 잡아 다 잡아 이걸로. 잡았어요.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저는 몰래 잔입해서 다 잡겠습니다. 저기 앞에 위에 위에 적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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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있어. 아니 저 지금 잔입해서 잡았거든요. 저 잔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제발 제발 좀 초치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 지금 잔입해서 잡았거든요. 티티 hopeful 특별히 ambre Election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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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오 어우 어지러워라 어 잠깐! 불 붙어있다! 내려야돼! 내려야돼! 아 진짜 이분들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진짜 같이 게임 못하겠네요 그냥 아이 뭔 소리야 이런 재미로 하는거지 아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잠시 여기 위에 있어요